나 뭐해야지? 나 루시안정글 손에 부족사야 되겠다 그래 그래 오? 배드민턴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네 배드민턴 잘쳐? 나도 옛날에 배드민턴 진짜 배드민턴의 황제 황제 어? 배드민턴의 황제였는데 내가 배드민턴 치면서 초딩 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드민턴 치면서 목에 땀을 흘렸거든요 그 땀을 여성분들이 여자 여자 초딩들이 딱 와가지고 땀 닦아주고 막 그랬거든 저 야수호인데 꽁승할게요 너 야수호 너 야수호야? 너 야수호 너 튀어 어딘데 안졸리나 졸리냐? 와아 니 네임봐라 라임 쩐다 그래그래 한번 캐리해봐 캐리해봐 캐리 많이해봐 캐리 너네 루시안족을 어 무시하지마 새끼들아 이게 얼마나 센데 어 정글링 개누려 일단 이거를 큰거를 못찾겠어 룸메아리가 해야지 당연히 궁에 AP 있어 궁이랑 W 궁딜로 잡아야지 뭐 W랑 W가 핵이야 핵 핵쌤 핵쌤 자 이거 먹고 뭐야 야 브론즈 2한테 졌어? 야 너 튀어 어떻게 되는데 브론즈 2한테 지냐? 뭐야 아 저만아서 짓건가? 그럴 수 있지 저만아서 진거 에코도 브론즈에요? 아 어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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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가 가 가 야 쓰레쉬 가 가 절제 아이 가 아 뭐해 아니 저만 그래 소라카 소라카 야 소라카 여깄어 야 얘 얘 뭐 여깄잖아 야 얘 아 저 뭐하는데 아 뭐야 얘들아 아니 쓰레쉬 이거 노리지 여기 딱 숨었는데 근데 에코가 미드를 가고 말파가 탑을 가는게 더 좋을텐데 얘네는 거꾸로야 야 들어가 뭔데 왜 풀쓰는데 풀 풀 왜쓴건데 이거 뭐야 아 진짜 정글이 진짜 그감이네 룸메알이 빨리 떠야되겠다 야 그때까지는 그감이야 쟤네 한타가 좋아서 이거 리시해주게 아니야 아니야 왠지 두려워 너 오지마 그냥 무서워 너 무서워 왠지 궁쓸거 같애 너 팀을 팀을 못 믿게 됐어 지금 미친 미친색이 아니야 이거 아이씨 아 뭐해 미치어봐 키모패 어 뭐야 아 뭐야 아 나 줬는데 아 뭔데 아 나 진짜 줄여있어 나 진짜 줄여있는데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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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아 말파 이거 가지 이거 야 말파 이거 가자 이거 가가가 간다 2탄다 2탄다 오케오케 빠바바바바밤 안바아앍 부잉 어 오케에에에에에 오케 하이파이브 하나 둘 셋 짝 여기다 블루는 제가 먹었기 때문에 이거 이로써 블루는 제가 자연스럽게 어? 제가 자연스럽게 먹었습니다 오케오케 코호호 코고무 말뚝들 이길거같은데? 둘이 싸우면 이기는데 이거? 왜 둘이 쪼는거지? 2대1을 쪼라 W를 먼저쓰고 패시 활용해서 오케오케 생추님 고맙습니다 뭔데 이거 졌어? 뭐야 암호모 같구나 쿨이 줄거든요 그래서 W를 먼저쓰고 쿨을 줄때동안 다른 스킬 써가지고 쿨을 줄인다는거죠 W 쓰면은 여기다 이거 이렇게 Q써서 쿨을 쿨 안주러주잖아 뭐야 쿨장이 안줄어들어 뭐야 쿨 안줄어들잖아요 뭔데 아 아 아우 시X 라이언 깜깜 아 이 쿨만 주는구나 뭔데 쟤 아는척 쪄는데 아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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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아 와라라라라 아 마지막타 킥표도 50개야 킥표도 50개 와 딜봐나 봤어요? 근데 안보여 어 야 근데 W 딜말고는 개쓰렉이야 아 W 딜말 W 딜말고 남은 딜말이 너무 쓰레기인데? 와라 또 비벼 레드메드 레드레드 아 아라라라라라라라라 와 아 아 말파 오케이 흠 간다 간다 뭐야 얘 참 야 쏘라카 텐코인줄 알았다 야 쏘라카 텐코인줄 알았어 야 너무 쓰레기인데 나? 와다아아아아아 나 딜 너무 개쓰레기인데? 오오오오 들어와 들어와 어딨어 스즈만 뽑아 놓고 바로 내쉬어 가죠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빠삭 오케이 나 졸라세 와 진짜 에이콜은 고금묻하다 탑은 진짜 치열하다 치열해 치열... 개치열하다 개치열해 어 이걸 무빙해? 얘 무빙이 없어 이리와 야 뽕! 아아 진짜 자막! 아아 슈발 어 제발 나 나 아니겠지? 아 형! 아아! 아 아 아 야서 잘한다 브론즈 야서는 아닌거 같은데? 옆에서 형이 해주는거 아냐? 아까 실력이 아닌데? 자 스트레시 절대 도와주질 않아 절대 안맞아줘 일루와 빠라라라라라라! 오 빠샷! 허아! 난 W가 존나 세지? W 핵이야 핵 얘 뭐하냐? 야 소라카 AI 아니야? 쓰흐 소라카 AI 아니야? 쟤 매크로 돌려놓나? 어어어 어어 아모모 디디지 빠악! 아 이거 두다 죽을거같은데 이거? 야 아니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에이 야! 야! 야 어디 일루와 일루와 이 새키야! 아이 보쉰 야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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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헿 아 아아 야 야 야 야소 야 야소 야소 이거 야 소을 죽여야지 헐 이 존나 잘건소 코오버가 이기지않아 아 쟤 조나세구나 오오 간다 헤어스타일 나 헤어스타일 요즘 눈이 아 요즘 헤어스타일 머리가 푹 눌렸어 파마를 풀어가지고 란초님 고맙습니다 오케이 쿠쿠님 고마워요 아 이게 뭔딜인데 아 뭔딜인데 이게 아이 심쿵 직발해버렸는데 심을 가야될거 같기도하고 존나세 쟤 보이면 녹아 야야야 소라카 소라카 야 소라카 어머니 어머니부터 어머니부터 죽여 엄마부터 아야 이러면 폐륜한데 어쨌든 소라카부터 죽여 수라카부터 죽여야지 야 오따 이거 오따 날리는데 어때 얘 이거 무슨 플레이야 이거 와 에코 너 처음하지 솔직히 말해 아 얘는 에코롤 W가 아 얘는 에코롤 W가 와 딜봐 아 막타 아 오 오쉣 오오케 말파 오쉣 오 나 피해주고 아 존나세 아니 이거 보쉬하니 또 이걸 보쉬하니 오오 말파 겟제 오 말파 굿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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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아 아 박아버려 박아버려 오오 데미지방 야 너무너무 박았는데 너무 깊게 박았는데 야야 그거를 어허 어허허허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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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아 아 아이 W 아아 진짜 W 어 누구야 뭐야 이거 왜 잡았지 이거 어 노린거에요 사실 사실 소라카나 아무모노린거 아님 사실 소라카노린거 사실 소라카노린겁니다 짜잔 워우 워우 쉣 깜다 딜 이게 말이야 말이야 이게 딜의 방부야 말이야 어 야 랜턴 랜턴 지옥 랜턴 오 으악 아 산 산전 산줄 알았는데 산줄 산줄 알았는데 내장 해왕 어 pobre 깜 아 야 1잉봉 뭔데 이거 오케 오 오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앟 쓰게 낚시나 이 새키야 펑크 좋아 석세시스 아이씨.. 아 장막 이 새키 메르무비 찍네? 이 새키야 너 브론즈야 새키야! 메르무비.. 메르무비 될 거 아니야? 어허허 브론즈.. 넌 브론즈야 새키야! 나 어머니 나 데미지 개쎄져 지금 유튜브에 티묵백도가 진짜 내 인생백도야 맞아맞아 나보다 더 잘 기억하냐 근데 유튜브 내용을 100캡 가야 될 것 같아요 어 뭐야 뭔데! 야 이거 왜 두개야! 나 못팔았어? 뭔데 나 못팔았어? 뭐야 이거 나 이거 왜 두개여? 나 못팔았니? 나 이거 못팔았어요 여러분? 나 뭐 이거 못팔았어 나? 못팔았는데 이게 왜 두개야? 버그인가? 이거 뭐야 이거 왜 두개있어요 이거? 어! 고무고무? 하라라라라라라라라! 어 아 원래 있었어요? 아 근데 이거 또 산거야? 아 W 아 W 아 아 이거 잡고싶은데 내가 질거같은 예감이 아 쟤 브론즈야 쟤 브론즈야 쟤 브론즈야! 야 일로와 브론즈새끼야! 눈깡인데 이거 새끼 아보우 깡 포기했어 어 어디 어디 날아났어 빨리 어디 날아났어 W 맞춘기가 진짜 힘들다 W 맞춘기가 진짜 힘들다 안 맞아 은근히 긴데 야! 아니 이로 이로 오 대박 헐 대박 아 아깝다 일단 이거부터 이거부터 M무블부터 M무블부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해놔 다해놔 오케이 다해놔 더clear 살았다 살았다 고고고고고고고 가자 가자 다행이다 다행이다 야 내가 미니언 정리할께 5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안개나? 너무 오래 했어, 오래 했어. 이거 끝낼 때 됐어. 오, 나이스. 말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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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파! 말파와, 말파와! 야, 끝내, 이제 끝내! 옳다! 옳다, 나이스! 야! 투자, 삐잉! 살려줘, 삐잉! 나이스. 따라라따! 하! 막타, 막타, 넌 지졌다. 오케이! 헤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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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ㅏ! 치하아아아! 이게 바로 LUCIA AP LUCIA님이라 여러분! 존나 핵 쓰레기죠? 하지 마세요! AD가 쓰면 진작 끝났어요. 근데 딜량을 좀 많이 넣었을것 같은데? 왜냐면 1W를 좀 많이 써가지고 딜량은, 딜량은 좀 넣었을걸. 아, 이정도면 이 정도면 뭐.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. 결론은 쓰레기입니다. 자 지금 당장 제넛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깨이득